네 저 혼자라서 마스크 내리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중구 영도구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통신비 최근 정부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통신비 2만원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관리 지원금이다. 국민의 성숙하고 자발적인 기부의식을 믿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큰 우롱이자 생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정부와 집권 여당은 4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을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지급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선거에 눈이 멀어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하고 교묘한 금권 선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한정의 정책위 의장이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4.15 총선 선거 논리가 일정 부분 개입돼 있었다. 포퓰리즘이 완전히 아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까지 고백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은 또다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왜 통신비 2만 원만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합니까?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KBS 수신료, 유료비 등 국민 일상에 보다 직접적인 지출에 지원하는 게 재난지원금 취지에 더 부합할 것입니다. 통신비 2만 원 지원으로 하락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1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현재 국민이 받는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계속 일자리가 감소되어 6개월째 연속 감소세입니다. 전국 폐업 사업체 수는 1만 4천 개로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1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사태의 악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점차 상향되어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상향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민 피해 수와 정도가 더욱 심해졌는데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를 이전보다 줄이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정국민 확대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5월 6일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5월 11일 1차 정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8월 19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도권 상향이 되었고 8월 23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전국 상향에 이르렀습니다. 9월 6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수도권 상향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재난지원금을 추석 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석 명절 대목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4월 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면서 국가가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무슨 이유로 이번에는 국민의 절반을 버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가 위기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조금 지급하고 많이 어려우면 많이 지급하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 재정일 것입니다. 지금은 명백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국가 재정이 위축된 만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국민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위기일 때마다 국채보상운동,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저력이 있는 우리 국민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해서 자발적인 기부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은 기부금은 신청하는 국민에 한해 긴급 심의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기부하겠습니다. 매년 선거 때면 보편복지, 선거 아니면 선별복지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를 믿기보다 어려운 이웃 사촌을 사랑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자발적인 선별복지, 어려운 이웃에게 우선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11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입니다.